비가 애석하게 그쳤네 비 구경해야 돼 이야 저기 그 터머리 저거를 잡아야 되는데 아유 뭐지?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좋아요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? 가만히 있어요 이것 좀 찍고 야 저거를 아유 저걸 저 산을 좀 나중에 꼭 이게 지금 여기가 남산 올라가는 데죠 여기 그렇죠 여기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주차장하고 공원 만들래요 공원 주차장 대형차들 주차장 있잖아요 아 관광버스 이런 대형차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이따 갈 때는 지금 남쪽 남산 쪽은 저쪽으로 가야 보여요 여기서는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남산 쪽은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시고 제가 남산 쪽을 갈게요 제가 남산 쪽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남산 쪽에 찍고